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.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천안, 아산 0도, 대전 영상 2도 등을 기록하겠고,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. 기상청은 내일 낮부터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오를 전망이지만 당분간 기온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